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전청조가요, 사기 행각 보면요, 정말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그게 새로운 게 하나 또 밝혀진 게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남현희 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들을 상대로도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펜싱 아카데미의 학부모들이 좀 재력가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본인이 상위 1% 고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심리 아카데미를, 상담 클럽을 운영한다라면서 학부모들의 경제력을 좀 살폈다고 해요. 본인이 연회비 3천만 원만 주면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청조 본인이 16살에 대학을 졸업했고 19살에 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자 학부모가 아무리 재력가여도 연회비 3천만 원을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 이력을 좀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듭 입금부터 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요구하고 다시 한번 미안해요. 앞서 그거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가 차지 않아요? 학부모 지인분께서 인터뷰에서 밝히신 주장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전청조가 당시에 그랬대요. 스스로를 나 16살에 대학 졸업하고 19살에 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담 받으려면 연회비 300도 많은데 연회비 3천만 원 입금해라 했대요. 대박 사건. 어떤 말로 당시에 학부모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청조가 경제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2% 애들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나야 뭐 경제적으로 연이 있다. 그러니까 연회비가 한 천만 원 입금해를 낸 자기가 16살에 대학 과정을 마쳤고 19살에 정신의학과 전문의 의사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어가 황당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거 다. 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를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거지 그가 나를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는 내가 그 자신이 막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암호하기가 막히고 있느냐 아래에 막히고 있느냐 3천만 원 입금하려면 내가 나를 기관했다. 일반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말이 허황됐다는 걸 직감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러면 이 말에 넘어간 피해자가 있어요? 장민 변호사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절 교육 학원을 운영할 것이고 나는 정신과 전문의까지 19살에 수료한 사람이다. 그런데 대단히 이상하죠. 전문의 수료 과정의 기간을 산정해 본다면 16살에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기상 맞지 않거든요. 초고속 천재예요. 세계적인 천재. 당연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이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빈과 함께 나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나 그때 돌아온 대답은 당신 착각이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해서 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왔다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금액 제시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청조가 앞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속보가 전해졌죠. 그런데 전청조가 받고 있는 혐의가 또 하나 있다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뭡니까? 전청조가 남현희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청조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둔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전청조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에 남현희의 어머니 집에서 중학생인 남현희의 조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골프채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남현희의 조카는 한 보도를 통해서 전청조가 안 때린다고 해서 갔는데 인정 사정 없이 때렸다. 16대를 맞았고 울면서 무릎을 꿇었는데도 욕설했다. 칠핏줄이 터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정황이 구체적으로 전해졌다는데 최정아 기자님이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건의 발단은 남현희 씨의 조카 사랑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카 밥으로 알려진 남현희 씨 조카가 초등학생 시절일 때부터 용돈을 수십만 원을 준다거나 아니면 고가의 휴대전화를 선물하는 등 좀 애틋한, 그래서 조금 남다른 사랑을 자랑을 했었는데요. 조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을 모아놓고 현금을, 아마도 이모한테 받은 돈이겠죠. 남현희 씨에게 받은 돈을 현금을 뿌리는 등 돈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조금씩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던 5월, 지난 5월의 일이 터집니다. 중학생이던 조카가요. 만취 상태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남현희 씨의 동생 부부가 자기 자식이니까요. 훈육 가정에서 손찌검을 하게 됐는데 조카가 만취한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을 했는데 6월 2일이 돼서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서 남현희 씨 동생 부부가 이 아이와 분리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현희 씨의 동생, 이 언니인 남현희 씨에게 문자로 따졌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냐라고 분노를 표현한 거죠. 여러분, 참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 같으면서도 참 복잡하죠. 참 진짜 복잡합니다. 이 사람들 참 복잡하게 살아요, 진짜. 그런데 보세요. 남현희 씨 가족 이래까지 전청조는 지금까지 이 얘기 들어보면 보도를 보면 사사건건 다 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전청조가 남현희 씨 동생이란 사람의 남편과 통화를 해요.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는 뭔데?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나 뭔지 알아? 내가 너한테 욕했어? 니들 재판 들어가면 변호사 내뜻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네 야, 너 친절한 거 안heure이야? 징역 들어가서 살고 싶냐고 내가 뭘 했는데 징역이야? 그런데 왜 욕을 하냐고 초빠를 키웠어야죠. 나는 기회 한 번밖에 안 드려요 하나씩 받지 말라고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이 상황은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스물일곱이에요. 저때가 지난해인지 오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난해를 해봤자 스물여섯이고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남현희 씨 동생이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반말토록 시종일관했어요. 그런데 조카를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시점은 언제예요? 이 일이 있은 직후인가요? 언제입니까 지금? 그 이후로 보입니다. 전청조와 남현희가 외할머니 대신에 남현희 조카의 임시 보호자로 나섰는데 사실 전청조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남현희 조카가 남현희 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자 전청조가 나서서 남현희 조카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내가 내일부터 내 경호원들 학교로 보내서 작업 칠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너랑 같이 네 주변 것들 같이 숨도 못 쉬게 해줄라니까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전청조는 조카를 때린 후에 현금을 건네거나 600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선물하는데 그중에는 몇 천만 원대의 명품 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청조는 남현희 조카를 때리고 선물하고 욕하고 선물하고를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전청조의 인터뷰까지 우리가 언론들이 참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지 참 착잡한 심경인데 일단은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지금 완전히 다 혼란스러워진 지경이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차근차근 짚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김현영 평당 이런 이 지경이 됐다는 얘기는 이 와중에도 남현희 씨는 그럼 전청조를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현실 도피적으로 의존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펜싱 아카데미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나 혹은 가족 간에 벌어지는 일조차도 뭔가 알아서 해 주겠지라는 의존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남현희 씨의 조카라는 경우에는 이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물질만능주의라고 할까요? 좀 잘못 길이 들었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부부의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겠죠. 자식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애가 지금 망가진 상태라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남들 탓할 것도 없이 다 우리 부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설사 소년분류심사원 여기에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를 되찾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든 애를 좀 바로잡아주고 싶다. 이런 뜻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청조를 둘러싼 제보, 폭로 이런 게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언론들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숨가쁠 지경인데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담 아나운서. 또 다른 협박이 있던데 이건 또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에서 성추행 피해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피해 학생을 전청조가 감금하고 협박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피해 학생은요. 남현희 씨의 아카데미에서 한 코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그간 좀 힘든 마음을 토로해 왔다고 해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요. 2022년 12월과 지난 6월에 두 차례 학원 측에 항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7월에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에 충북 제천에서 펜싱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전국 대회이니만큼 피해 학생도 이 자리에 있었고요. 해당 코치도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살펴보던 중이었는데 이 피해 학생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나도 돌아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휴대전화로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의 주장으로는요. 당시에 전청조가 휴대폰을 뺏고 차 안으로 끌고 가서 왜 펜싱 아카데미에 나오지 않느냐라든지 펜싱 앞으로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피해 학생은 이후에 굉장히 놀라서요. 차 안에서 뛰쳐나와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고요. 이걸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어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게 고소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서 이제야 뒤늦게 드러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장윤빈 의사님. 이 와중에 남현희 씨가 경찰에 또 한 번 신고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설명해 주세요. 일단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청조를 스토킹 혐의로 한 번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풀어줬다가 다시 체포가 된 상황인데 이번에는 전청조가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가 어려워서인지 전청조의 엄마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청조의 내가 엄마인데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서 한 번 만나자. 대화하자. 전화받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서는 한 번 나랑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남현희 씨가 어젯밤 11시 50분 자정쯤이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될 텐데 1차적으로는 정말 전청조의 엄마가 맞는지 이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경찰이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 불불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남현희 씨가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배 변호사님, 저 여성이 실제 전청조의 엄마인지는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저 여성, 엄마라는 사람도 이른바 대역, 알바를 고용했을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따져봐야겠지만 혹시 진짜 엄마가 맞다면 왜 수차례 집요하게 남현희 씨한테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이 대목도 궁금합니다. 아마 딸의 책임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여기서 딸은 전청조죠? 그렇죠. 헷갈립니다, 지금 전청조네. 전청조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수사가 들이닥치고 있고 전청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현희 씨의 진술이 범죄 성립 여부나 책임 경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의도치 않게 사기 범행으로 비춰줬다는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남현희 씨 밖에 없고 또 실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전청조가 아니라 남현희라는 점을 그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즉, 선처를 구해주길 바라거나 선처를 직접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모든 일은 남현희로부터 비롯됐다는 부분을 증거, 녹취 등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히고 꼬여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최대한 시청자분 이해를 도업교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데 자, 뭔가 보세요. 전청조의 모친이라고 주장한 사람까지 남현희 씨에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남현희 씨 엄마 집을 찾아온 남현희 씨 사촌. 남현희 씨 사촌도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까? 남현희 씨가 112 신고를 한 지 3시간 반쯤 뒤, 즉 오늘 오전 3시 20분경에 남현희 씨 어머니 집 앞에서 이번에는 남현희의 사촌 측과 남현희 씨 간의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촌의 자녀와 전청조의 경호원이 연인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전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촌 측이 남현희 씨를 찾아왔고 대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남현희 씨의 책임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 같은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가족 간의 말다툼이고 딱히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서 양측이 화해하도록 하고 절수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이 집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시죠? 정말 복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는 전청조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 남현희 씨의 사촌이라는 사람이 신고됐고 남현희 씨 집 앞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시끌벅적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